1. 임신과 수유를 위한 생리적 능력 반면 남자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중요했을 겁니다. 여자의 생리적 능력은 20세 정도부터 점점 줄어드는 반면 남자의 사회적 지위는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을 때 정점을 찍었을 겁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 비해 짝짓기 상대의 젊음에 훨씬 더 집착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래서 10대 1대를 제외하면 남자들이 연상인 여자를 선호하지 않는 듯합니다. 남자가 연상의 여인을 원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기엔 그리 쉽지 않은 현상이라고 최재천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계에서 남자가 연상인 여자를 선호하지 않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을 제시할 때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들에서는 다른 조건들이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 남자들이 연상인 여자를 선택하는 현상 자체는 진화심리학 가설에 비추어 볼 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여자 A가 B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다고 해도 다른 방면들에서 A가 B를 압도한다면 A가 오히려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깊은 사랑과 결혼의 맥락에서 남자는 걸레라고 생각되는 여자를 극혐합니다. 그 근저에는 부성 불확실성이라는 문제가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우월해도 다른 남자들의 아기만 낳아 제낀다면 남편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남자가 25세 여자에 비해 30세 여자를 극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30세 청순녀를 25세 걸레녀보다 더 선호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최재천에게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남자들의 임차이와 남자들의 임차ак 남자들의 임차가 남자들의 임차 Itsil 임차 한글자막 by 한효정